정선군이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, 조례 재정을 추진합니다. 정선군 보건소와 정선경찰서는 업무 협약을 맺고, 어린이 놀이시설과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의 음주를 제한하는 조례 재정과 효과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금주구역 지정과 관리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, 음주 관련 사건, 사건, 사고에 대한 통계 공유와 협업, 음주 예방 홍보 공동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